표준 난이도로 갈게요 가봅시다 어둠의 마을 빌리지 은유적인 표현이죠 이건 봤던 것 같은데 근데 넘어갈게 본편인데 나 딜 샀어 잠깐만 봐봐 다 깬건데 아 이걸로 해야되나보다 맞지 섀도우 오브 로즈 이거 맞지 어 이걸로 해야되네 오케이 어 여기 맞네 마지막에 그 에단 죽었잖아 그 에단 딸 남기고 에단 딸이 커서 이제 이 로즈가 이게 컸어 지금 여기서 보면 돼 아까 그 미아가 엄마였고 오 존나 이쁘네 로즈 존나 잘 컸네 아 역시 일본 회사들은 저 PC에 물들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 파이널 판타지고 일본에서 나오는 모든 게임들 그 주인공들은 다 잘생기고 그러잖아 잘생긴 서양인 느낌 난 요게 좋아 지금 본인이 돌연변이 같다 정체성에 어떤 그런 헷갈림이 온 거야 어떤 능력이 있나 로즈가 어떤 능력이 있나 로즈가 오우우아아 알의,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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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의.. 왕 알의, 왕 τέoe, 뭐라고 이쁘나요 섭쇟 젖음 이쁘 나에게 어 수 근데 로즈 근데 좀 많이 이쁘다 너무 잘 컸는데 미아도 이뻤지 플레이 타임 한 3시간에 4시간 정도 된다고 하네요 3인칭이라서 내가 좀 잘할 것 같기는 바이오 하자도 좀 단점이 시점 때문에 어지러움을 느끼는 사람이 은근히 많거든 어 만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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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쁜 프릭이라면 나는 이거 귀한데 왕따인데 이쁘다 이거 귀한데 어 K9 사라졌어 갑자기 K9 어디갔어 로즈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이제 시작이다 오 프레임 졸라 괜찮은데? 이렇게까지 다 올렸는데도? 오 프레임 개좋아 미란다의 연구에 의하면 균근은 자신의 연관된 사람을 반대하니 수정으로 기억을 보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상균에 관한 과거의 사례를 근거로 변종 사상균에 감염된 사람들의 모종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우리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사상균에 감염되어 있으면 이게 좀비가 약간 그 저그 마냥 이렇게 서로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야 음 블라블라블라 너무너무 넘어갑시다 이런거 우리는 좀 이런거 싫어하니까 성격이 다들 급하셔서 어우 나 근데 이거 패드로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패드로 할게 패드로 서두르지 않으면 다음은 네 차례야 수정을 찾아야 해 패드로 하면 안걸린다고? 그래 그럼 키보드 왔어 키마로 하자 피묻은 구두 아 앞냅이 진짜 ㅈㄴ 추억의 게임이다 엄청 부른네 이건 뭐지? 도망가자. 어떤 소년이 내보내달래. 여기 있었나요? 여기 위험해. 뭐지? 왜? 조금만 기다려. 제가 케이크를 찾을 수 있을지. 감옥 열쇠 찾기. 로즈 너무 사뿐사뿐 다니는거 아니야? 달리기 없어? 아니야. 바아는 이런 맛이었지. 그래도 캐콤이라면 임팩트 있는 장면이 나올 때 됐는데. 어? 로즈. 피로 써져있는. 나의 이름. 오우. 파크. 오우. 파크. 오우. 파크. 오우. 파크. 파크. 오케이. 바로 찾았어. 아 이런거 컷신으로 바로 넘어가는거 너무 좋아. 어? 변종사상균이야? 못가잖아. 그냥 가면 될 듯? 그냥 가. 그냥 가. 어 책이다. 작품 만들려면 토끼 사체들을 더 잡아야 된다. 뷔페를 신경 쓸 필요는 없다. 토끼들 약간의 화장으로 단장하면 더 생동감이 있어 보입니다. 어 계속 흘러내리는데 이게 지금? 문 열어줄게. 아니야. 3인칭이 이번에 새로 나온 모드니까 해봐야지. 3인칭으로 개발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옛날 바하가 3인칭이었거든. 안에 갇혀있던 애는 없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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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내주나. 저거 이 모당가? 감사합니다. 저거... 오우. 오우? 너 그냥... 내가. 나. 나.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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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로즈. 여기. 여기. 계속. 근데. 여기. 너무 위험해. 펭크야 고맙습니다. 웨잇. 야. 왜? ㅇㅇ. 엉. 웨잇. 웨잇. 왨잇. 어차이 못 쫓아. 탐색이나 좀 해보자 아 여기 아니구나 시크하노 아냐 폐쇄자막 써야돼 그게 좋아 뭐 이끌리는 소리 뭐 이런거 끄라고? 아 난 폐쇄자막 무조건 켜는데 넷플릭스 볼때도 끌게요 어? 자막 어디서 설정하더라? 지금 여기서 안되나봐 접근성 지금 못 만지게 돼있어 메인메뉴에서만 한데 그냥 가자 오 그리고 얼마나 적이라고 또 다른 로즈네 오우야 말을 해 여기 귀한데 레버 찾아야겠다 레버 찾자 저것이 바로 하렘인가? 하렘 하렘물 좋지 헤헤 로즈 엄청 많이 죽었네 너무 아깝다 너무 이쁜여주가들이 많이 죽어있잖아 너무 이쁜여주가들이 많이 죽어있잖아 어마아 어우 씨발 깜짝이야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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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인증도 무서운데 레버 찾았어 센스 있다면 돌아가는 길 만들어 놨겠지 아이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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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아이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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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와.. 흡성대법이네.. 잡히면 안 돼! 얼굴을 약간 섬유화시켜버리는데? 와.. 이게 그가.. 이게 로즈 능력이구나 놀라거나 위협할 때 손 빡 펼쳤는데 뻥 터지는 거야 이게 자기한테 도움이 된다는 거 이제 알았네 버리고 싶었던 능력이 나에게 나를 지켜준 능력이라고? 그리고 티티티티 컷신인가? 죽은 건가? 죽었네 아 방금 이런 통상적인 간단한 실수를 이건 사실 실수치기는 없겠는데 어 뛰어 뛰어 가야지 뭐해 뭐해 아씨 아 진짜 진짜 아니 나 보면 점프 눌렀었어 나 바보 아니야 점프 눌러도 더 빨리 가야 되나봐 응 투 다이 어 점프 안되나봐 아 아 어 아 아 게임으로 온다 음 얘들 더 없는데 너 좀 이쪽으로 와봐 그렇지 막 켰네? 오케이 길막이다 티티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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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레버를 언제 쓰나 했더니 여기서 쓰는거였구만 얘가 뭐 아이언맨도 아니고 무슨 장풍을 쏴 내 의지들이 발동되는게 아닌데 어 이거 예전에 빌리지에서 봤던 그건데 벽화인데 오우 간만에 이게 좀 스토리도 있고 좀 어느정도 이제 그 근본이 있고 갖추고 있는 게임을 하니까 재밌구만 어 나도 게임방송 참 좋아합니다 생계만 잘 저기가 된다면 생계유지만 된다면 게임방송 계속하고 싶지요 어 맛있겠다 이 여자친구가 지금 잔치국도 해주고 있어요 정말 맛있겠네요 로즈는 옷도 잘 입네 어? 아이오케잉? 도시여러분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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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ㅎ 으흑 으흑 랩 에이으 으흑 으흑 랩 맵 재탕한거 같은데 bele 너무 위험한 것 같다 너무 위험한 것 같다 여기 있는 크리스탈이 있는 것 같다 내가 찾을 수 있는 것 같다 내가 찾을 수 있는 것 같다 너무 위험한 것 같다 너무 위험한 것 같다 누구인가요? 내 지혜인인줄? 설마 마야? 엄마? 마이클이네 엄마는 아니네 가자! 저장해 놓고 진짜 이쁘다 여기 맵 디자인은 참 잘했었던 것 같다 바이오하자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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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리 타임이 너무 짧아서 타임라인은 너무 짧아 구금냐 자 우리가 익숙한 이 창이 나왔네요 바이오하자드 특유의 인벤토리 좋아요 저장은 나쁘지 말하는 것 같다 이 창이 나왔네 이 창이 나왔네 산적이 누군가 누구냐 누구냐 헐 어? 저건 나자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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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열 고른거 보석 빌리지에서 저 엄마 중립 아니었어? 나빠졌나? 성향이 변한 겸? 랩은 제탕인데 뭔가 약간 세계관이 바뀐 느낌? 흠 GROUP uc 왼아 굿 굿 굿 굿 굿 굿 굿 글자를 만져 약간 판타지물이야 뭐야 아 씨발 뭐냐고 괜찮아 내가 뭐 약간 꿈속 같은 느낌이니까 아 아 아 아 아 어? 퍼즐이다 동, 은, 금 그들의 가면이 다시 씌워지면 햇빛이 비친다 굳이 쏠 필요 없죠? 저장 한번 해주고 식당 들어왔어요 그대로네 맵 재탕 맞네 진실보는 세계의 눈을 받쳐라 그러면 이제 샷건을 얻을 수 있다 오케이 기존에 그냥 바 느낌으로다가 이걸로 깨질 것 같지가 않은데? 와 여기 생각난다 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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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뚱! 세 방 뚱! 뚱! 이제 죽죠? 다섯 방 맞아야 되니까 오케이 볼트커터 바로 얻었구요 가서 좀 잘라냅시다 어 간만에 하니까 너무 재밌네 여긴 뭘까? 뭐 없어? 가자 뭐야? 뭐 너? 여기? 도움이 될거야 I can't 권총 탄약도 주고 아주 야무진 놈이 너 아빤가? 설마? 흠흠 바이오하자드 예전에 그 격수를 막 돌려차게 하고 발로 차버리고 이거는 예전에 나왔었죠 바이오하자드 5였나 그때 4였나 없어진 지가 언젠데 없어진 지가 언젠데 아우 음 코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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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내 powers. I literally came here to get rid of them. Okay. Fine. But how? What am I supposed to do? What's that? 포스를 얻어서 아까 그 석상 맨 위에 있던 애가 가면 쓰고 있던데 저 가면 떨구려면 핵을 로즈의 힘으로 이거는 힘 얻고 나서 이런데 딱 빠개서 뭔가 좀 더 괜찮은 것들을 얻을 수 있나봐요 일단 들어갑시다 계속 진행하다보면 어차피 다 열리니까 화약 좋구요 일단 여기부터 가볼게 흠 안되는구만 오오오 오마이갓 딱 챙겨주고 와씨 뒤에 노나연? 어 꺼져 이런건 제껴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 괜히 이런데서 죽으면 몰입도 떨어지거든 보는 여러분들 입장도 있잖아 맞쥬? 저기는 아까 반대편 장기문 같은데 어 포스 얻으면은 뭐 야무실 것 같은데 저거 다 빠질 수 있으니까 다 빠질진 것 같은데 도울칭으로 슥 건너고 돌아서 난 바이오아자드 수준의 퍼즐이 좋더라 이런 데서는 좀 3인칭이 불편하긴 하네 다 와봤던 장소라서 근데 이 DLC도 본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뭔 소리예요? 어? 국수 이제 다 됐어? 오 맛있겠다 변종사상균이 서로 간에 교신에 사용하는 오토인듀서에 간섭해 그 연결을 차단하면 변종사상균이 급격히 불안정해진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예를 들면 간섭으로 인해서 차단되면서 사상균이 응집한 덩어리인 균핵이 어떤 세포레벨에서 분해되기 시작해 해체해야 된다 그니까 한마디로 이제 로즈가 어떤 능력을 얻고 그 능력으로 이제 그 사상균을 없애면서 갈 수 있는 아주 능력자네 음 매우 능력자야 자 변종 플라스크 포커스 집중을 해라 한번 어디 쌀 쏠때 있나? 흰 오호호호SHIT 좋은데? 이렇게 하면은 나올 애들도 죽어버린다라는 거지 너무 강력한 능력인데 이거? 좀 귀한 능력인데? 오케이 자 일단 먹고 갈게요 여러분들 잠깐 스탑 잠깐 스탑 잠깐만 주영 잠깐만 어 거기서... 잠깐만 가만히 있어 봐봐 이제 달큰한 국두를 쭉쭉 긁어서 먹어요 헤헤 오케이 자 어 가지고 오시면 돼요 먹어봅시다